자 이번 영상은 싱글톤의 후원을 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싱글 멀트 위스키 싱글톤은 부드러운 목넘김과 달달한 향으로 위스키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에게도 적합합니다 또 외적인 포인트로는 이 힙한 컬러와 바틀 디자인이 예뻐 저도 처음 본 후에 첫 마디가 와 예쁜데였습니다 그럼 이 싱글톤 위스키를 활용해서 위스키 바베큐 소스 등갈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문재입니다 등갈비를 준비했어요 맛있는 소스를 만들어서 발라서 구울건데 무슨 소스예요? 바로 위스키 소스입니다 위스키 바베큐 소스라고 일반적으로 케찹이 들어간 바베큐 소스는 아니고 식초 베이스에 위스키를 사가지고 좀 독특한 바베큐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시죠 가시죠 국내산 등갈비 독류기고요 한돈입니다 한돈 저는 보통 미국산을 많이 사용해요 미국산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이게 살밥이 두껍거든요 국내산은 살밥이 좀 많이 얇고 뼈대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야들야들하고 맛있어요 작고 얇으니까 쿠킹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뭐 정말 아무데나 구할 수 있는 그냥 등갈비이기 때문에 정육점 마트 5만대에서 바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숙달된 종류 한번 읏! 저 등갈비 손질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암달 시도 아닌가요? 전혀 시곤된 종류가 아닌데 이게 숙달된 종류가 아니고 아 네 숙달된 종류 맞으시죠? 제가 포장 쪽은 숙달이 안 돼있어서 원래 이런 거는 다른 두근문 상태이신가요? 예예 제가 다 벗겨놔라 이러면 이제 애들이 다 해놨는데 네 끝이 났습니다 러브를 발라줄 건데요 이거는 소금, 후추, 설탕 그냥 뭐 1대1대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살밥이 작은 고기들은 러블이 과하지 않게 잘 풀어줍니다 이것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이 상태에서 뭐 한 130도에서 150도 사이로 쿠킹 들어가겠습니다 물 좀 주고 자 이 싱글톤을 활용해서 위스키 바베큐 소스를 만들 건데요 비네거 바베큐 소스고요 이 비네거 바베큐 소스는 이렇게 진득하게 생명입니다 잘 졸여주셔야 되고 여기에 샷 하나 30ml 정도를 부어줍니다 섞으면 위스키 바베큐 소스 완성입니다 이거는 발라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굳이 위스키를 넣은 다음에 끓여주지 않으셔도 나중에 알콜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부어지면서 알콜이 다 날아갈 거예요 등갈비가 부어지는 동안 싱글톤 플러스 투라는 칵테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뭐 칵테일을 만든다고 해서 대단한게 아니고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골오름에 아니면 과거름에 딱 타서 즐기실 수도 있지만은 정말 간단하게 술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좀 드실 수 있을만한 맛있는 칵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레시피가 3가지가 있는데 싱글톤에서 추천하는 레시피에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띄워드릴 거고 사과주스를 사용할 건데 싱글톤을 먼저 45mm 부스입니다 싱글톤 45mm 투하 그 다음에 사과주스 45mm 투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산수 45mm 투하 요렇게 하시면은 싱글톤 플러스트 사과 칵테일 5M 간단하죠? 자 이거를 우리 제 오른팔인 이거 류인영이한테 제가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류인영씨 입장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고 안녕하세요 오늘 한번 싱글톤? 어 칵테일 한번 먹어봐 아 이게 뭐 굳이 칵테일로 해야 될 그게 있을까요? 충분히 부드러운데? 음 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 이유가 좋네 음 과일향이 더 참가돼서 그런지 사과주스 사과주스 과일향이 더 참가돼서 그런지 좀 자연스러운 이 부드러움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 같아요 리스키를 그렇게 잘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이것도 상당히 부드럽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머리 좋은데? 와 이게 끝에 잔잔하게 남는 향이 너무 좋다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와 이거 너무 좋다 150도로 1시간 정도 지났고요 이 위스키 바베큐 소스를 립 위에 잘 발라줍니다 바르자마자 위스키 향이 막 솔솔 올라오네 아 장난 아니다 자 이 상태로 1시간 정도 더 구워보겠습니다 자 가라메이 일로아봐 예 비네 partial сок 비네버 소스를 break 식초 베이스의 바베큐 소스 거기에 위스키를 살짝 상큼하면서 상사를 gigabytes 첫 맛은 살짝 상큼하면서 위스키가 살짝 끝 맛을 딱 잡아주니까 되게 . 맛있는 거 같아요 문츠소스 온츠소스보다 맛있다니 전 용 access 음식 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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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ame 남은 소스를 한 번만 더 발라주고 30분 뒤에 먹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2시간 반 정도가 지났고요.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완성이 됐거든요. 끝난 거 아닙니까? 소스 코팅되어 있는 게 진짜.. 제대로 한 번 봐 보세요. 번들번들만 죽이네. 아 끝났다 끝났다. 이거는 그냥 봐도 맛있잖아 이거는. 입 안에서 뼈 몇 번 돌리면 없다 이거. 자르르르르 이거 자르르르 이거야말로 진짜 자르르 아닙니까 자르르. 가람이 오늘 생일이네. 그럼요 저 오늘 봉급 받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뜯어가지고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요 맛 연한 맛 야들야들합니다. 연기.. 야 연기 막 올라오는 거 봐라. 자꾸 사투리 너무 쓰게 돼. 야들야들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들부들한 게 아니고 탱글탱글하게 뜯어 먹는 맛으로 먹어보세요. 일단은 바로 먹어보자. 바로 먹어보자. 와 다른 것들은 저희 가게에서 파는 것들을 제가 한 번씩 다 먹어봤는데 이거는 씹는 식감이 일단은 진짜 겉면이 막 쫀득쫀득하면서 이게 베어리포도 맛있는데요. 자꾸 내가 파는 거로 다 맛있다고 해. 와 이것도 팔아야된다 이 말이죠.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이 겉면에 이렇게 살짝 파핑되면서 씹히는 이거 뭐예요? 요게 아까 전에 소스 만들 때 넣었던 건데 머스타드 씨앗 머스타드 씨. 콜그레인 머스타드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잖아. 아 그죠.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씹을 때 또 동글동글 터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식감이 살짝 크러쉬하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크러쉬? 오케이. 되게 가람 씨 딕션이나 아니면 외형도그룹만 봐도 바비큐 만 한 25년 세우신 제가 식사리에서 돈 파이크로 그립니다. 아 비주얼은 내가 가람이한테 배워야 돼. 그렇네요. 지금 이각의 핀마스터 같으신데? 야 우리 남치범 우리 편집자님 리액션 제대로 보여줘야지. 일로와. 제대로 보여줘야지. 보여줘. 큰일났는데? 그 하루 정도 그거 하고 있네. 소리 한번 들려줘요 편집자님. 소리 한번 들어줘. 형 이게 리액션이지. 제일 리액션이다 이게. 뭐 어디 화장실 가다가 말 찌웠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위스키가 소스에 도움이 되었네. 확실하게 살짝 끝 맛을 더 잘 잡아준다. 이 끝 맛의 향을 확실하게 탁 튀어 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맛있어도 제가 바베큐를 많이 먹긴 하는데 양으로. 이건 저 지금 거의 한 줄 혼자 다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직원 A 맞습니다 직원 A. 야 너 좀 먹어봐라. 다 먹었어 지금. 음 이게 십다 믿는 게 진짜 좋네요. 맘 같애. 제가 푹 이게 좀 부드럽게 만든 바베큐 먹다가 오늘 짠닥 짠닥 한번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그렇지 리액션 미리 준비해보셨나요? 네? 아니요. 태초의 리액션. 야 근데 소스가 진짜 맛있네요. 그렇죠? 끝 맛에 위스키 향이 살짝 느껴지지 않아 진짜로? 네. 진짜 맛있어요. 끝 맛에 진짜 위스키 향이 싹 느껴집니다. 싱글톤 그 향이. 특유의 향이. 저는 약간 위스키 향이 좀 더 샜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위스키 향이 더라도 좋았을 것 같아요. 자기 취향, 쌈, 위스키 향이 더 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약간 저는 그 한 컵 다 구웠는데. 뭐 두 컵을 붓든 세 컵을 붓든. 자기 마음대로 레시피는 조정하면 됩니다. 문츠바베큐가 싱글톤 네스트인데. 네스트가 뭐냐면 둥지잖아요 둥지? 둥지. 연어가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온 것처럼. 그런 싱글톤 네스트라는 게. 어. 여성수 뭐 그 뭐 이래가지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싱글톤 인스타그램 확인하시면은. 싱글톤 네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도 싱글톤을 같이 판매 중이니까. 이 위스키 바베큐 소스도. 한 번씩 이벤트 때 할 테니까. 또 저희 인스타도 많이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부다. 안녕. 안녕.